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가볼 것은 이제 무기만 끼고 팬텀 카오스 벨룸을 갈건데요 얘도 보조가 없으면 공격을 못해가지고 보조무기 마지카르트 구입하였구요 무기는 요렇게 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드태지 높은 이유 많이 넘더라구요 얘는 이제 포스가 800대다 보니까 그렇구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록 하세요 일단은 따발총으로 첫대를 넣어주고 잘했어 아 잘못됐다 잘했어 그렇다 터뚜뚜뚜뚜뚜뚜뚜 안전하게 터뚜뚜뚜뚜뚜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옷 맞한다? 맞았겠지? 안 맞은 것 같은데? 흐헤헣 피해진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괜히 썼네. 어이구. 아 왜. 에에에에에에. 아 괜히 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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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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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